Welcome to the Dreadbook Club. Dreadbook Club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떤 재미있는 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Today, we are going to read a book called Bye Bye Mom and Dad by Mercer Mayer. Bye Bye 엄마 아빠가 제목이고, Mercer Mayer가 쓴 재미있는 책이에요. 여기 주인공은 의도는 좋으나 항상 사고를 치지요. If you look at the cover page, 책 표지를 보면,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이나요? 주인공과 여동생, Little Sister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Grandma and Grandpa랑 같이 있고, 엄마, 아빠, Mom인데 차 안에 있어요. They are in the car. 아마도, maybe, 어디 가시는 것 같아요. They are going somewhere. 무슨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할게요. Let's start the book and have fun. Today, Mom and Dad went on a trip, and Grandma and Grandpa came to stay with us. 오늘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우리랑 머무르러 오셨어요. Bye Bye Mom and Dad, I said, Bye Bye 엄마 아빠, 라고 내가 말했어요. Don't worry, I will take care of everything.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인공은 항상 말은 잘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유명하지요. Take care of, look after, watch over, 돌보다. 자, 여기서 take care of는 일을 처리하다, 라고 쓰였지만, take care of는 주로 돌보다의 의미로 look after, watch over, 이렇게 3종 세트, 꼭 기억하세요. Take care of, look after, and watch over. First, we had to do our chores, so we vacuumed. 첫 번째, 우리는 집안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했어요. Have to, have to, 해야 한다, 해야 했다. Have to는 뭐뭐 해야 했다로, have to, 해야 한다의 과거입니다. Have의 불규칙 과거이죠. 참고로 규칙적인 과거는 끝에 ed가 붙어요. Have to를 넣어서 우리 문장들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만약 엄마한테 나 오늘 놀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have to play today. 나는 오늘 놀아야 한다. 만약 어제 놀아야만 했어,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had to play yesterday. 나는 어제 놀아야만 했다,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먹는 거니까 나는 지금 먹어야 한다, 라고 하고 싶으면 I have to eat now. 나는 지금 먹어야 한다, 가 정답이겠네요. Chores, 집안일. 또 여기 chores라는 단어, 집안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무슨 집안일들이 있을까요? Swipping, 쓸기 Doing laundry, 빨래 Vacuuming, 청소하기 Washing dishes, 설거지 Dusting, 먼지 털기 Mopping, 걸레질 근데 솔직히 Honestly, I don't like doing chores 집안일을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We mopped and we dusted 걸레질도 했고 먼지도 털었네요. Then, we did some painting 그 다음에 우리는 페인트질도 했어요. Do, did 하다, 했다 여기 불규칙 동사가 나왔네요. Do의 과거는 did입니다. I told grandpa I was a very good painter But the paint spilled a little 내가 할아버지한테 저는 페인트질을 너무 잘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약간 쏟았네요. 여기서는 규칙 동사 그러니까 동사에 이디를 붙이면 과거되는 동사 하나가 아까 말했던 불규칙 동사 두 개가 있네요. Tell, told 말해주다, 말해주었다 불규칙이죠. Spill, spilled 쏟다, 쏟았다 규칙 동사이고요. Is, was 이다,였다 불규칙 동사이네요. A little 약간 꼭 주의하실 점은 A little은 약간의 뜻이지 절대로 하나의 작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A little 이 같이 있어서 약간 이라는 의미입니다. Then we had to do some shopping 그 다음에 우리는 쇼핑을 해야만 했어요. 오 아까 배운 had to 해야 했다 그러니까 또 나왔네요. 반갑지 않나요? Aren't you glad? At the store I pushed the cart 가게에서 나는 카트를 밀었어요. 발음주의 꼭 부탁드립니다. shopping 와 cart 는 한국 발음과 달라요. 한국 발음은 shopping 영어 발음은 shopping 한국 발음은 카트 영어 발음은 cart 외래어의 한국 발음은 영어 발음하고는 다르다는 점 꼭 remember 기억하세요. and showed grandma just what we needed to buy 그리고 할머니한테 사야 할 물건들을 보여드렸어요. When we got home I made a special lunch for everyone 우리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점심을 만들었어요. 땅콩버터와 피클이 들어가고 감자칩 머시멜로 그리고 초콜릿 시럽을 위에 뿌린 샌드위치를 선생님 같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요. Yuck! Grandma and Grandpa said it was the best lunch they ever had.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들이 지금까지 먹은 점심 중에 최고 라고 하셨어요. But 근데 look at their faces. 할머니 할아버지 표정 보세요. They don't look too happy.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점심 후 할머니와 내가 접시를 하는 동안 여동생이 할아버지가 정원에 물 뿌리는 것을 도와주 와드 와요. 뭐뭐 하는 동안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인데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Let's make a sentence. I watch TV while I ate dinner. 나는 저녁을 먹는 동안 TV를 시청했다. 선생님이 먹으면서 TV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졌나 보네요. You have to use lots of soap if you want to get the this is really clean grammar I said 접시 깨끗하게 하려면 비누를 많이 써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have to 또 나왔네요. 이젠 반갑죠. You are glad now, right? Then we went to the movies. Grandma likes popcorn and Grandpa likes candy. 그 다음에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할머니는 팝콘을 좋아하고 할아버지는 사탕을 좋아해요. So we had to get lots of both.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많이 가져야만 했어요. Both 둘 다 양쪽 Both 는 둘 다 양쪽 이라는 의미예요. 선생님은 both 라는 단어가 나오면 옛날 초등학교 때 미국 선생님이 하신 말이 꼭 생각 납니다. 길을 건널 때 양쪽 을 보세요. 항상 말씀 하셨어요.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널 때 양쪽 을 보세요. 그 후에 우리는 볼링을 했어요. I helped grandma roll the ball because it was too heavy. 나는 할머니가 공 구르는 것을 도와 주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서 요. heavy light 무거운 가벼운 여기서 heavy 무거운 단어는 많이들 아는데 반대 단어 가벼운 이라는 단어도 같이 꼭 알아주세요. heavy 의 반대는 light 입니다. to 부정의 너무 또 to 는 아주 너무 라는 단어 인데 부정의 너무 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too heavy 의 의미는 할머니가 공이 너무 무거워서 볼링공을 굴리지 못하셔서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On the way home we were hungry so we stopped at Quitter Burger 집에 가는 동안 우리는 배가 고파서 Quitter Burger 에 멈추었어요. I ordered a Super Burger and a Super Shake but I dropped them 라는 Super Burger 와 Super Shake 를 주문했는데 그것들을 떨어뜨렸어요. 또 사고 쳤네요. He did it again. When we got home it was time to get ready for bed.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자야 할 준비를 했어요. So we all put on our pajamas. 그래서 우리는 잠옷을 입었어요. Put on Take off 입다 벗다 입다 풀어내 반대는 벗다 Take off 입니다. 꼭 Remember 기억해 주세요. 얼굴을 닦고 양치질을 했어요. Tooth 이빨 단수 teeth 이빨들 복수 주로 단수를 복수를 만들 때는 S나 ES를 붙이는데 위에 단어 같이 이빨 하나는 tooth 이고 이빨들은 teeth 로 불규칙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men 남자 남자들 women 여자 여자들 goose keys 거위 거위들 child children 아이 아이들 sheep sheep 양 양들 person people 사람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불규칙들이 있네요. Mom says to use lots of toothpaste I said 엄마가 치약을 많이 쓰라고 하셨어요. 라고 내가 말했다. That's too much. 너무 많네요. Isn't it? 안 그런가요? Then I told grandma and grandpa a scary story. 다음에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It was a little too scary for them. So we had to check for monsters in the closet and under the bed. 그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우리가 괴물이 벽장 안에 아니면 침대 밑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여전히 약간 무서워하셔서 여동생과 내가 밤새도록 같이 있어들였어요. 아까 배웠던 어리로 약간 또 나왔네요. Good night grandma Good night grandpa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자 이제 책에서 나온 단어들을 vocabulary 우리 단어장에 예쁘게 옮겨 쓰세요. Please write down neatly Take care of Look after Watch over 돌보다 Have to 해야한다 해야했다 Chores 집안일 Do Did 하다 했다 Tell Told 말해주다 말해주었다 Spill Spilled 쏟다 쏟았다 Is Was 이다 였다 A little 약간 와요 뭐 뭐 하는 동안 Both 둘 다 양쪽 Heavy Light 무거운 가벼운 Too 부정의 너무 Put on Take off 입다 벗다 Tooth 이빨 단수 Teeth 이빨들 복수 Good job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 Have a nice day Day 잘 l l l l l l l l